디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술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얼마나 쉽게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지 문승욱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지인 능욕방입니다. 지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올려 디페이크로 음란 합성물을 제작해 채팅방에 공유하는 식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만 하면 쉽게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 보니 디페이크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SNS와 모바일 앱 등 IT 기술에 익숙한 10대들 사이에서 디페이크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검거된 디페이크 관련 범죄 피의자는 461명. 이 가운데 10대의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등록된 사진을 클릭하면 얼굴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성할 사진을 고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얼굴이 바뀝니다. 디페이크로 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인데요. 프로그램 설치부터 합성하는 시간까지 고작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디페이크 범죄가 익명성과 보완성이 강한 텔레그램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플랫폼을 범죄 활용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율하는 기준 같은 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의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티비 문승욱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문승욱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문승욱입니다.